정치는 늘 민심을 청취하는 것이고요. 잘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잘 반성하고 잘 고쳐나가겠습니다. 면접의 부분은 우리가 하는 정치를 같이 할 분을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선민호사 할 분을 고르는 게 저희 정치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분을 찾으려는 게 우리 공천 시스템의 목표고요. 안녕하세요. 유 기자님은 이름을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이름이 못 져서 잘 아는데 이번에 그 곱셈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공천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부챔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지 또 그리고 어떤 공천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곱셈 정치라는 말씀을 쓴 것은요. 어차피 정치는 상대적 비교이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 줄 사람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정치적 이익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총선 자체가 아니라 총선 이후의 내부 정치를 감안한 공천과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임종석이든 누구든 어떤 네임드가 됐든 간에 이재명의 경쟁자가 될 수 있거나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서 순서리할 사람들을 다 하나씩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잘라내는 정치를 하고 있죠. 그건 뺄셈 정치입니다. 그건 국민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정치는 지금 이 당은 제가 대표로서 이끄고 있는데 우리 당이 제시하는 후보는 저의 개인에게 어떤 종류의 이익이 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정치 상황 저희도 내부 정치의 상황을 겪을 거예요. 정치가 4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분 명분이 있는 분이면 저희는 무조건 그분을 공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 그렇지만 전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신봉하고 그걸 지키려 한다는 기본 전제는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확고하다면 여러 가지 강론에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포용할 수 있고 그래야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렇게 3 더하기 3, 6이 되지 않고 3명이 모이고 3명이 모였을 때 저희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 9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누구를 측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제하에서 같은 방향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쓴소리도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감정적인 쓴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구분될 겁니다. 어떤 특정한 분을 염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 기간에 대통령 기간에 대한 평가는 언제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드렸으니까 따로는 안 드리겠는데요. 평가는 정치에 대한 평가는 국민께서 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수 원내대표가 어제 라디오에서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이라고 말하면서 공사 복제를 함께 부탁했는데 그거는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만주에 독립운동하던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교육을 받았던 분들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헌신하고 용기 냈던 거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꼭 하면 이러잖아요. 어떤 국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 7.1파 독립운동 이런 이미지를 자꾸 차용하지 않습니까? 본인들하고 굉장히 안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있게 한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습니까? 그분들이 수십 년간 기득권 유지하면서 자기 주고받으면서 좋은 거 다 해먹었습니까? 반대 아닙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원칙 뒷돈 받고 놈사람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습니까?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그런 식으로 정치해봤죠. 뭐가 나오면 매번 이번 총선은 뭐라고 하든가? 뭐 한일전이다? 저는 축구볼 때 하는 얘기고요. 그런 식의 정치 국민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국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걸 이외에 정치하는 것인데 그건 국가와 나라에 해를 끼치는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분 또 이게 한 군데에서가 아니라 여러 군데 얘기했더라고요. 그럼 작전 짜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들하고 독립운동가들하고 비교해놓고 보세요. 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반대 아닌가요? 좋은 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686이 786 될 텐데요.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분들인가요? 만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분들 이렇게 되닿는 비유를 하다 보면 자꾸 그분들을 폄훼하게 돼요. 그분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는 아니 그런 말이 할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최근에 중진 재배치가 PK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당내에서 성평성 논란이 들고 있었나 이에 대한 그런 입장의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굉장히 강세와 강세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왔던 중진들은 굉장한 어떤 그 자체의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힘을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데 잘 쓰기 위해서 저희가 재배치하는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다른 것도 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 곳에만 그렇게 볼 건 아닌데요. 그런데 공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천은 우리 당 전체의 공천이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을 거고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커리어와 인생을 거는 문제니까 예민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득하고 그분들의 어떤 마음으로서의 동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걸 이끌어내는 건 그건 제 몫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제가 더 낮은 자세로 충분히 진정성 있게 잘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불출만한 겁니다. 제가 나가면서 당신들 안 나가는 거 희생하는 거 이래야 된다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처음에 제가 불출만하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특정한 분을 어디에 자배치한다는 이런 문제를 제가 언급한 적절하지 않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에는 저희는 좀 다른 곳에서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헌신해서 다른 곳에서 이겨주시면 그거는 진짜 쉬운 산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저희를 지지하시는 동료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편하고 쉬운 곳을 가고 싶어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고 그게 그걸 비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당 전체를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각각 우리의 중요한 자산들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우리를 선택해달라는 명분을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어디 꼭 나가지 말아라. 나가서 싸워서 이겨와야 헌신하는 면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인을 말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수정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의 비홀백 발언에 관심이 없는데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발언을 좀 하셨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공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각각의 정치인들의 발언의 맥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듣고 평가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님이 공찰동국의 정책을 풀어주시게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겠죠. 이해 안 가세요? 조국씨 자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결국 이 선거제를 관찰하고 있죠. 준연동형 제가 일부러 티징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준연동형 여기 계시는 베테랑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중에서 준연동형 제도의 산식을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정말 있으세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말할 수는 있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3% 해야 되는지. 왜 4%가 아니라 3% 해야 되는지. 5%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국민들도 모르실 거고 심상정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은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국민이 몰라도 됩니까?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격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끌는 민주당이 지금 야합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이 틈이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있어요. 국민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조국 씨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조국 씨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엄두도 못 되는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입니까?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민주당 그렇게 이렇게 정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말 정말 도덕적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누군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해서 배지를 달 수 없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문제 있는 제도인지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제도인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 하여서라면 민주당의 어떤 사실상의 지원으로 조국 씨는 4월에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 씨 같은 사람이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이 마법을 누가 부린 겁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부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확실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 제도는 누구를 당선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당선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제도인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도는 그렇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재산적적 운동권 총산 외에 연구조하는 새롭게 구성한 총선 구도가 있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선의 구도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을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선거 구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게다가 그 운동권이라는 게 임종석, 김민석, 송영길, 서용교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86운동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옆에서 이재명 대표를 옹유하는 건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동부연합 등등을 위시한 한총련 세력들 아닙니까? 이 운동권 세력들은 과거 제가 지금 말하는 86운동권 세력보다 훨씬 더 침묵적 성향이 강해진 세력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정치를 하게 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막고 국민의 삶이 나아진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저는 제가 제시하는 총선 구도가 아니라 국민들께 생각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급력은 기자님께서 판단하신 문제가 파급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은 지향점과 정체성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향점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게 같은 전제하에서 생각이 다르고 서로 관한 공격과 공방이 내부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건강한 토론은 그 당을 자유민주의정당이라면 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 당이 그렇습니다. 우리 당은 김경률도 있지만 훨씬 더 오른쪽을 가진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는 지향점이 같습니다. 시장 경제를 신동하고 자유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당은 그 정체성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있는 건가요? 그 신당이 태동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까 말한 그 선거제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거에서 배지를 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생각이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생각이 디테일이 다른 게 아니라 지향점과 정체성이 다른 거죠. 일종의 영주권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고 생각을 같이 모을 생각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정당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파급적이라든가 그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 경우는 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일이거운 상황은 이 상황에 대해 얘기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ners는 이 상황이 보호를 빨리 시켰어요. 여러분을 한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상황이 상황이 없어지고 싶습니다. 다행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걱정이에요.